올해 유럽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곳은 영국. 세계적 확산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두 달도 못 돼 영국 내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900명대에 이르렀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원숭이 두창은 유럽과 북미 등 각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47개국 4,106명이 감염됐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어떤 병일까? 영국의 감염병 권위자인 폴 헌터 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특히 주목받은 것은 인간 두창, 즉 천연두에 대한 무서운 기억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마로 불렀던 두창은 온몸에 발진이 생겨 높은 치사율을 보이던 공포의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 등 영장류나 쥐와 같은 설치료가 걸리는 두창이 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958년에 두창이 종식되기 이전에 어떤 연구실에서 보니까 사람한테 생기는 두창과 똑같은 양상의 피부 병변들이 원숭이한테 생기는 걸 보고 이건 원숭이한테 생기는 두창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 바이러스를 복윤하고 있는 야생동물이 많은 지역들, 특히 설치료, 영장류 이런 동물들을 중심으로 사람과 접촉했을 때 생기는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그 지역의 풍토병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1970년 콩고에서 9살 소년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됐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인간에게도 전파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야생동물을 사냥해 판매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에볼라나 에이즈 같은 여러 바이러스의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는데요. 원숭이 두창도 인간이 야생동물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원숭이 두창에 발생 정보를 입수한 의료진이 출동합니다. 이곳 중앙아프리카에서 유행하는 원숭이 두창은 증세가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중앙아프리카형 원숭이 두창은 콩고 민주공화국을 통해 중심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반면 소아프리카형 원숭이 두창은 조금 다릅니다. 이곳에서도 무서운 질병이긴 하지만 중앙아프리카형 원숭이 두창에 비하면 증상이 비교적 가볍다고 합니다.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사람들은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대부분 완치된다고 합니다. 소아프리카형 원숭이 두창의 치사율은 최대 3.6%, 중앙아프리카형의 10%에 비하면 한참 낮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올해도 연초부터 원숭이 두창이 유행했습니다. 5월 들어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 확산됐습니다. 유럽에 유행하는 원숭이 두창의 증세는 어떨까. 한 확진자가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아프리카 2회 지역에서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환자의 상태는 대부분 경미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유럽의 원숭이 두창은 나이지리아 등 소아프리카형 원숭이 두창과 같은 유형의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언론들은 치사율 10%, 중증 환자의 사진 등 중앙아프리카형 원숭이 두창 자료를 인용해 보도해 왔습니다. 현재 유행하는 원숭이 두창의 초기 증세는 천연두보다는 오히려 수두 증세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가 방역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휴양도시 브라이턴. 원숭이 두창이 유행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해변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 두창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소수자들입니다. 영국 내 원숭이 두창 확진자는 대부분 남성 동성애자 그룹에서 발생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을 남성 동성애자만의 문제인 양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한 확진자가 직접 나서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원숭이 두창과 싸워온 나이지리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원숭이 두창이 동성애와 관련이 있다는 언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숭이 두창의 주요 전파 경로가 밀접 접촉이라고 설명합니다. 성적 지향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요. 여러분은 사람의 전파 경험이 두창을 남성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전환이 다른 사람의 전환은 사람의 전원을 남성되어 싶습니다. 모든 사람의 전환을 덕분입니다. 하필이면 지난 5월 유럽에서는 벨기에와 스페인에서 대규모 성소수자 축제가 열렸습니다. 2년 넘게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축제가 열리지 못했던 터라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한 행사였다고 합니다. 이 성소수자 축제가 원숭이 두창을 퍼뜨린 게 유력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WHO 전염병 클러스터 총괄 책임자였던 데이비드 헤이만 교수의 인터뷰 발언을 인용한 기사였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이 발언을 인용해 성소수자들의 광란의 축제에서 원숭이 두창이 퍼진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 WHO 고위급 고문이 원숭이 두창 감염 확산과 관련해 유럽에서 열린 광란의 파티에서 전파가 이루어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광란의 파티에서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 간 성관계에서 원숭이 두창 확산이 유럽에서 열린 두 차례 대규모 광란의 파티에 발생한 우연한 사건인 것 같다고 심지어 광란의 파티를 넘어 성관계 파티 혹은 물란한 성생활 때문에 원숭이 두창이 퍼졌다고 동성애자들을 직격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사에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너네들이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질병에 전파가 됐어. 이런 식으로 책임을 묻고 도덕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사실 누가 되든 너가 정말 질병에 전파자야 라고 하는 거는 낙인을 찍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고 음지로 숨어들게 만들 수밖에 없고 저는 그렇게 해서 정말 과도한 책임을 묻는 방법이 과연 예방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세계보건기구도 적극 나서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감염병, 원숭이 두창의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첫 확진자는 독일에 다녀온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독일에서 6월 21일 오후 4시경 귀국한 내국인이며 정부는 원숭이 두창의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법정감염병 테두리 안에서 관리를 해오거나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따라서 지난 6월 8일 우리나라도 법정감염병 제2극감염병과 검역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을 하였고 이에 수반되는 관리 조치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원숭이 두창이 팬데믹 수준까지 확산될 것인지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 창고란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은 유전자 변이가 쉬운 RNA 바이러스였습니다. 반면 원숭이 두창은 DNA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예요. 크기가 상당히 크고 그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변이가 거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호흡기 비말과 같은 접촉이 생기더라도 그 큰 덩어리를 호흡기 비말이 바이러스 덩어리를 품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그런 두꺼운 게 어떻게 큰 덩어리가 떠다닐 수가 없거든요. DNA 바이러스인 원숭이 두창은 변이가 쉽지 않아 통제가 가능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크고 무거워서 전파력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과 북미에서 유행하는 원숭이 두창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의 보고서입니다. 이번에 유행하는 원숭이 두창과 2018년 등장했던 원숭이 두창을 비교했더니 48개의 돌연변이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혹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한 것은 아닐까? 유전학 권위자인 프랑스와 발루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정도의 변이만으로는 형질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봐온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와는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because they all have this relatively large number of mutations, the question becomes, have they been circulating around for many years, maybe? That may be for four or five years. I think it's relatively unlikely, but we cannot rule it out. Another concern is whether this might suggest that the virus has been adapting to transmit better in humans. 다행히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의 백신은 이미 개발돼 있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온 나라들은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원숭이 두창 백신과 치료제를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국내에 비축되어 있는 2세대, 1세대 두창 백신이 있기는 하나,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고 알려진 3세대 백신을 국내에 도입하는 절차, 현재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원숭이 두창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인류를 위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또다시 올지 모르는 팬데믹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을까.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취약점을 노출한 것은 중증 환자의 치료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 병상 수는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반면 전염병에 맞설 공공의료병상 비율은 9.7%로 OECD 꼴찌 수준입니다. 그건 시스템이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 그 돈으로 병상을 산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민관과 공공을 아우르는 감염병 진료체계가 뭐냐. 없어요. 그걸 만들겠다는 계획도 없어요. 그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공공병원을 키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민간병원을 체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은 뒤 짓기로 했던 감염병 전문병원도 아직까지 진척이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방역 시스템의 허술한 부분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만에 하나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면 정부는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을까. 메르스와 신종플루, 코로나19 등 여러 팬데믹을 겪을 때마다 우리 사회가 되풀이해온 문제가 있습니다. 병상이 모자라고 피해가 속출할 때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또 전염병이 수그러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대책 마련에 소홀한 겁니다. 미래에 어떤 전염병이 닥칠지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전염병이 등장하더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원숭이 두창 사태가 우리 의료 시스템을 강한 체질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어떤 전염병을 지켜줄 수 있을까. 미래에 어떤 전염병을 지켜줄 수 있을까. 미래에 어떤 전염병을 지켜줄까. 미래에 어떤 전염병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